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실물경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생활인들이 피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영업위기입니다 동급생활자들에게 실물경저 상황이 좀 나쁘다 좀 많이 악화되고 있다 이 정도지만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매출급감, 세금급등, 미래불안 등이 삼각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이 정도라면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들의 연쇄효과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예상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 문제를 정부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사실인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천천한 실정연구를 꾸준하게 내놓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 파인터치연구원의 실정분석결과를 갖고 2018년을 전후해서 우리 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파인터치연구원의 실정연구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문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영향을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은 이미 성장 둔화 시기에 찬 한국경제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문화일보가 재단법인 비영리단체인 파인터치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자료들 한국은행, 통계층,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총망라해서 분석한 결과는 소주성, 소득주도성장이 생산, 투자, 소비, 그리고 소득분배 등 거의 전방위로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 악영향 정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실정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국내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대개 2.8에서 3.9% 사이에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2018년 3분기에 2.1%로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마침내 2019년 1분기에는 1.7%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성장률이 계속 가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민간소비입니다 2017년도에 2.1에서 3.2%까지 증가하던 실질민간소비는 2018년 1분기에서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9년 1분기에는 1.9% 2019년 3분기에는 1.7%까지 감소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효과가 정부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급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개시하고 나서 발생하는 효과들입니다 반면에 가장 호황을 누린 것은 바로 정부 소비입니다 세금을 넣어서 정부 지출로 인한 정부 소비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정부 소비지출은 2.8%에서 5% 전년 대비 2.8에서 5% 정도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분기에 정부 소비지출은 7.1%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7%와 6.9%로 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연명하고 있는가를 보시려면 바로 지금 한국이 정부에 예산을 부어 가지고 개우 연명하고 있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정부 지출주도성장 혹은 세금주도성장 이렇게 나라 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 설비투자는 2017년까지 10.4에서 19.8%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2018년 2분기는 마이너스 4.3% 3분기는 마이너스 9.2%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완전히 소득주도성장이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면 나라 경제를 완전히 코나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외면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것은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통계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내수도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재고를 제외한 내수 변화율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와 2019년 1분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각각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9%를 기록했습니다 내수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소득분배도 아주 악화됐습니다 소득분배는 소득주도성장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2018년과 2019년에 2003년 이래로 최악의 소득분배지수가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소비, 투자, 소득분배 모든 면에서 문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을 통해 가지고 실시한 소득주도성장이 나라 경제 전체를 그냥 거의 마비상태 망가뜨린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과언이 아닙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모든 부분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이런 현장에서 감으로 느끼던 것이 실제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 실시된 시점의 전과 후를 따져보시게 되면 그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봐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파인터치 연구원의 실정연구는 2017년과 2018년부터 본격화된 소득주도성장을 그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과 후의 생산, 투자, 소비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책 실패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아주 대한민국의 그냥 악영향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기초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급등 효과에 대해서 일찍이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던 파인터치 연구원의 라정주 박사는 2018년 3월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수준으로 동결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이렇게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최저임금을 향후 3년 이상 동결을 선언한 것이 가장 필요한 그런 우리나라에 지금 취할 조치입니다 한국 경제가 소주성의 충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일단 향후한 3년 정도가 동결시켜야 됩니다 현재처럼 최저임금 급등을 용인하고 그리고 세금 주도 성장 정부 예산 주도 성장 정도를 가면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문정부가 하루속히 정신을 차리고 현장을 직시하고 빠르게 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과 악영향 정도라도 치유해야 나라 경제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원위치시키는 것이 현재 한국 경제가 와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방지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한국 경제는 엄청나게 망가질 겁니다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겁니다 문정부가 하루속히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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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